수행의 다섯 가지 방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수행의 다섯 가지 방편이 있게 이 믿음을 이룰 수가 있다. 이룩할 수 있다는 말이 좀 생소해서 성취라는 말도 괜찮은데 수행의 다섯 가지 방편이 있게 이 믿음을 성취할 수 있다. 보지지혜,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지관입니다. 여기 지관을 하나인데 분리하면 선정지혜가 돼요. 무엇이 그 다섯인가? 보시지혜, 인욕, 정진, 지관이 다섯 가지 방편이다. 다섯 방편을 수행하는 법을 공부합니다. 첫 번째, 보시. 보시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찾아와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힘닿는 대로 베풀고 인식한 마음을 버리고 그 중생들을 기쁘게 한다. 재보시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보시예요. 이것은 환경에서 보면 줄기차게 이 보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보시하는 건 방편이더라거든요. 방편행이기 때문에 난중에는 무엇까지 하는가? 신체 부위도 떼주라는 것입니다. 보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 누가 와가지고 두피를 원한다면 두피벗겨주라. 눈으로 눈을 파주라. 심장도 주라. 온몸을 다 온몸을 다 줘버리라. 시폐양품을 보면 그런게 나옵니다. 요즘은 장기 기정면지로 그런건데 다 주라. 이 보시에 대한 생명도 주라. 이것도 생명도, 어떻게 몸 같은건 물질증이 들어가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보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선 대지도론에 나오는 얘기를 한 도망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유명한건데 비둘기가 말이요. 왕에게 가서 시기왕이 이름이 아마 시기라고 하는 왕일거에요. 왕한테 가서. 지금 난 쫓기고 있다. 독수리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비둘기를 숨겨줬어요. 독수리와서 내 나라 내 먹이다. 왕이. 그러면 이 비둘기 대신 다른 먹이를 주겠다. 다른 먹을 것을 주겠다. 이러니까 싫다. 따뜻한 피와 살이 필요하니까 그걸 주라. 그래. 그러면은 내 피와 살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독수리가 하는 말이 아니 저울에 다르다. 골치앞에 저를. 이게 저울에 다르다 이게. 그래 저울대를 가져왔어. 와가지고는 허벅지 살을 베가지고 한쪽에는 비둘기를 올리고 한쪽에는 살을 베인 것을 올린 거야. 아니 올리면은 부피가 비슷하니까 평행성에 이루어야 될 건데 비둘기가 더 무거운 거야. 그러니 독수리가 안되겠다. 그래 또 온쪽 허벅지를 또 살을 베고 또 올렸어. 또 무거운 거야. 이상하다 이게야. 그래 또 이제 사람들 시켜가지고 큰 저울을 가져오느라. 큰 저울을 가져와가지고 한쪽에는 그걸 비둘기 올리고 자기 몸을 거기에 실으니까 그때 평행성을 다 이루는 거야. 그래서 이 왕이 하는 말이 이 비둘기 살려주라. 내 몸을 주겠다. 그랬다. 이 봇이 극치죠. 근데 사실은 제석천왕이 인드라신이 이 시계왕이 베풀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일부러 시험해 보려고 비둘기와 독수리를 방편을 써서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생명의 무게는 같아요. 알고 보면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봇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도 악금없이 줄 수 있어야만 진정한 봇이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도 많죠. 그 저기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굶주리도 생겼거든. 이 왕자의 몸으로 자기를 주잖아요. 호랑이에게 그런거 그리고 몸보시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여우와 원숭이하고 토끼가 이 세명이 모여서 절교 이야기를 해요.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수행자가 나타났는데 곧 굶어죽게 생긴거라. 그래서 얼른 원숭이는 원숭이들 가위를 가고 요운이 오더러 음식물을 마련해 왔는데 토끼만은 음식물을 가져오지를 못한거야. 토끼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장작을 가져와가지고 사놓고 불을 탁 붙이는거에요. 붙이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행자보고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불이 탁 자기 몸을 굽어서 주는거에요. 근데 그 토끼가 농가마는 서가모니 전생이에요. 이런거는 또 있어요. 많습니다. 설산동자의 얘기가 그 대표적인 얘기죠. 나차를 이렇게 자기 몸을 던져주잖아요. 진리를 위해서는 보시를 한다는거죠. 근데 놀랍게도 보시 목적이 뭐냐 하는겁니다. 보시 목적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환경이 보면 나옵니다. 설산동자의 얘기도 그 얘기인데 이 설산동자니까 청년이죠.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에요. 20세가 안됐는지도 모르지만 노래 까리게 딱 들려오는데 죄행이 무상하니 시 생밀병이라 모든 무상하에 변하는데 이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법이다. 그 다음 다 들었고 그 다음 뒤에 무슨 구절이 있을거 같은데 안 들리거든 주님이 살펴보니까 나차리는거야 당신이 그 얘기했냐 그렇다고 그 뒷구절 마저 얘기해 둘라 이러니까 나차리 하는 말이 아 내가 너무 배가 고팠어 말할 기운이 없어 못 먹는데 이러니까 따뜻한 피와 쌀을 쌀을 달라 이게 그러면 말하겠다 그러면 이리 또 설산동자 그러면 뒤에 마지막 구절을 준다면 내 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올라가는건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얘기하라 그러는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 밑에서 나차리 얘기를 합니다 생멸이 정멸하면 정멸이 위락이라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게 다 사라져 버라고 고요해지면 이것이 참다운 즐거웁니다 이 말 한마디 깨달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깨달음이 없죠 아 오죠 경기가 확실히 다르다는거에요 그 말로 딱 깨닫는거에요 그러가 너무 환의심이 젖어가지고 이 설산동 이야기한다 준비됐나 바다를 준비되었나 이러면 그걸 뛰어내려라 이러는데 나무신이 이러네 야 목숨은 얼마나 기중한데 그 말 몇마디도 없고 말이지 그 목숨을 버린다는 아깝지 않느냐 이러네 나무신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설산동 이야기 하는 말이 천만에 나는 이 몸통 안에 아깝지 않다 다음 생에는 반드시 부처를 이뤄서 모든 중세나 건지겠다는 원이 있다 이까진 몸이야 다음에 또 받으면 될거 아니냐 그러고 탁 뛰어갖고 나처럼 자기 몸을 주는 이야기가 설산동자 이야기에요 이 구도자 구도심이나 그런건데 보호시라고 하는거는 그런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옛날 이야기이고 현실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죠 보호시에 대한 이야기 한 두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종훈이라는 스님하고 이제 조계사 갔습니다 제법 됐네요 한 20년 됐나 서울에서 살 때니까 종훈 스님은 아마 저를 주지하거나 선빵에 당하거나 그럴거에요 이 스님은 나보다 덩치가 좋고 잘생겼어요 둘이 탁 가는데 금방 한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왠 처녀가 왠 처녀가 아이참 나한테 선물을 하지않고 옆에도 종훈 스님이 딱 보시를 하는거에요 아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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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잘생긴 사람은 같이 살면 안돼 아이참 생각했는데 이 종훈 스님이 그 처녀의 옷자락을 탁 잡았어요 자꾸 어디에 끌고 갔는가 하면 조계사 앞에 2층 다방이 끌고 가서 물건을 탁 내놓고 무덤을 주는데 그렇게 딱 물은거에요 근데 이 처녀의 말을 들어보고 제가 감동 먹었어요 사연이 있더라구요 처녀는 목이 들어갔고 등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구자에요 꼭 한복을 입었는데 선물로 만약에 그냥 받았으면 그럴건데 그 보시한 사람을 보고 이 종훈 스님이 딱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겁니다 자기는 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다 이게 그래서 뭐 선물도 주고 받고 전화도 하고 왔다갔다 하는거 보면 희셈이 나고 나는 불구자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게 인생이 겨울이라고 생각했다는거죠 그래서 자살을 몇 번씩 죽지도 못하고 그러다 어느 날 그 길을 갔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가길래 따라 들어가는 것이 조개사에요 그래서 조개사가 법당 앞에 계단에 턱 앉아있는데 그날 토요일이라 청년에 법회가 열렸는데 스님이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법문을 쭉 듣고는 이야 그럼 나도 보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두 차례 조개사 가는 나를 잡고 이 청년은 뭘 만드는 재주가 있는거에요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딱 이게 인연되는 사람을 선물하기로 한거에요 그런데 이 청년의 말은 지금부터 이게 이게 바로 수행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보시가 왜 수행이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자기가 만든 물건을 줄 때 그렇게 서럽더라 정상적인 사람은 불구자잖아요 이걸 왜 줘야 되는가 자존심 상해서 죽겠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스님 말씀이 생각내서 계속 베풀했대요 한 3개일쯤 지나면서 바뀌기 시작하다는 거에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 베푼다 하는 것이 부친이 말씀이라서 베푸는게 아니고 사람들은 당연히 베풀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에요 왜? 모든 존재는 받아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베풀어야 된다는 거에요 나의 생명은 다른 내 생명에서 존재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에요 그때부터 베푸는게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 어떤 정도 바뀌었느냐 청소년들을 위해서 카운셀링까지 하고 파랑쉬라카는 닉네임으로 그걸 더 쓰게 되고 그리고 청년에 가입해 가지고는 어느 때 가는 건 검촌에 나한자촌이 있답니다 지금 그거 있는 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입문하러 갔대요 그래서 나한자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손이 뭉퉁뭉퉁하고 떨어져 나간 그런 몰골로 너무 고마우니까 밥을 묻은 양재기에다가 콜라를 따라주는데 스윽 내미니까 청년들이 전부 뒤로 물러서더래요 겁이 나가지고 이 청년은 얼른 앞으로 나가가지고 자기가 탁 받아서 자기가 마셨는데 아무지도 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탁 양고 이렇게 톡톡 이래주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청년들은 이게 접촉하기가 말이지 겁이 나서 다 물러서는데 이 청년은 벌써 경기가 어떤 정도까지 갔느냐 이 베푸는 거 하나로 해서 나한자들하고 악수도 하고 포옹까지 하고 주는 것도 부담없이 마실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번뇌가 다 사라져 그래서 이 불구가 육체적인 불구가 불구가 아니라 고정간념이 불구다 전혀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보시 하나로 인생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수행이에요 얘기하자마자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시에 대해서 3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거사님 이름은 김성세라고 하는 거사인데 유저지에서 하는 거사님이에요 세탁소를 몇 개 운영하는 거사님이요 이 거사님 이력은 이런 겁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 거사님이 내 상자하고 사실은 뉴욕에 가게 돼서 그 거사님이 만났는데 뉴욕에 왜 갔는가 하면은 내가 꼬시켜서 갔어요 뉴욕에는 스님 델리를 봤으면 뉴욕을 봐야 됩니다 뉴욕을 보면 뭔데 이러니까 세계 최고의 도시가 뉴욕입니다 델리라고 하는 건 세계에서 제일 지지분하고 인구가 많이 사는 동네인데 그걸 봤으면 뉴욕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꽃이 켜서 갔어요 내 상자가 아는 신도집에 며칠 머물렀는데 상자가 아래층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웬 거사님이 문을 두드리게 문을 열어줬더니만 성경책을 탁 가져가고 스님 이 성경구조를 잘 이해가 안되니까 좀 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 거사님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돌아오는 거예요 어이구 이게 무슨 뭐냐 아 난 잘 모르니까 저 은사 스님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이러고는 탁 깼는 거야 깨고는 이상한 희한한 꿈이다 이러는데 10분도 안되서 문을 따닥 두드리는 게 바로 이 거사님 이 거사님은 바로 김성세라고 하는 거사님 그런데 알고보니까 이 거사님은 불교를 믿게 된 동기가 성경 공부하다가 불교를 믿게 된 사례예요 그런데 그의 이런 이야기 불교를 어떻게 믿게 됐느냐 아니면은 성경 공부하다가 아 이게 잘 이해가 안되고 말이지 이게 뭐 모순이고 이러면은 목사님한테 탕 부르면 말이야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탕 막히면은 불교 요구하는 거야 이 목사가 불교 요구하고 스님들 요구하고 막 비판을 하고 이러니까 몇 차례 성경 구절을 이해가 안되면 물어보면 또 그러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해 불교가 그렇게 나쁜 종교인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진짜 이 목사님이 불교가 그렇게 나쁜 종교인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원적산지 성우손님이 아마 그 전에 6개월 동안 불교 교양대학에 신청해가지고 공부를 했대요 6개월 불교 교양 강좌를 듣고 결론이 이 거사님이 말씀 그래 야 기독교는 유치원 수준이고 불교는 대학원 수준이구나 그럼 막 개종을 해버렸어요 바로 그냥 자기 아들이나 아내는 교회 다니고 자기는 불교 신자가 되어버렸는데 근데 이분은 교회 왜 안나가도 되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교회 구절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루싱에서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면 돈을 벌이는 유저지로 건너가 버렸어요 그 부자 종래이거든요 그래 이 거사가 찾아온 겁니다 한국에서 스님이 왔다 하니까 호기심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거사님하고 이 얘기하다가 이 거사님이 경험했던 보시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좀 구구하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있는 지하철은 한 100년이 넘는데요 오래됐죠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지하철인데 어느 날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탁 내려가는데 카드를 사가지고 탁 들어가긴 들었는데 또 나올 때도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는데 딱 서는데 그만 카드가 말을 안 듣는 거라 중간에 딱 갇혀 버린 거야 난감하게 됐는데 미국 청년이 딱 보더니 아 그거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가서 카드를 하나 탁 끊어서 탁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데 이 청년의 얼굴이 싱글벙글 싱글벙하면서 딱 손을 흔들려 가는데 그렇게 기쁜 표정을 갖다라는 거예요 이 거사님이 생각하거든요 아니 카드 해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 3천원 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요게 야 저 청년 저렇게 기뻐하다니 옳구나 나도 누가 그런 일에서 한번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정말 그런 거 이 생각을 했다는 거라 몇 개일 후에 백인 부부가 정말 그런 일이 딱 당한 거라 남편은 딱 건너갔는데 그 아내가 중간에 탁 갇혀 버린 거예요 이 거사가 얼른가가 내가 도와주겠다고 카드를 사가 창렬해 줬는데 그 순간 몇 개월 전에 자기 도와주는 그 청년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창렬해 주는 순간 기쁨이 쫙 올라가면서 걸어가는데 몸이 가벼가지고 마치 구름을 걷는 것 같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가벼워 얼굴이 미소가 뛰는 게 깊이 보자 도와준다고 하는 게 번뇌를 없애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보호시 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이야기하자면은 여의주의 원석을 갖다가 가른 것도 깨끗하게 더러운 걸 제거하는 것이 보호시 바라는 거예요 앞뒤고 벽던 그대로예요 보호시가 그런 겁니다 그게 저게 뭐고 송강사 학인도 졸업한 학인 중에서 방학 때 그런 일을 했다네 몇 명이 이제 전국으로 뭘 하는가 하면은 성지술래 정멸부원 술래를 한다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부산으로 가가지고 자갈차 시장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몇 명이 가는데 이 맛한 물고기가 가다가 탁 쳐다보는데 눈이 탁 마주친 거야 한 학인이 탁 보고 그냥 싹 지나가다가 너무 찝찝한 거야 이 물고기 눈이 너무 애처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그 고기 사야되겠다고 되돌아간 이 맛한 물고기를 돈을 다 탈탈탈 털해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딱 샀대 사가지고는 바닥에 가다가 딱 놓아주는데 있는 고기가 싹 들어가는게 아니고 가다가 고기를 한 번 싹 돌아보고 싹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눈이 탁 마주쳤을 때 학인 선생님들이 표현이 이야 기쁨이라 하는게 이런거구나 생명을 놓아준 기쁨 방생의 기쁨 그럼 그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와가지고 보시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기쁨이 일어나면요 감정증이 아리아식이 저장된 감정증이 무너진다 하는 사실을 알아요 부정적인 감정증이 많이 있는데 와라라라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기쁨이 생기면 이러면 선정을 얻을 때도 기쁨이 생겨요 행복감이 오고 굉장히 중요한 수행묘수입니다 기쁨이라는거 수행하면서 내가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잘 살펴봐야되요 그런거에요 이제 보시할때 일어나는 이야기에요 이제 재보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젠란을 만나 두려워하면 능력이 있는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준다 이건 무해심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젠란을 당한 사람을 북탁거려주고 그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을 없애줘야됩니다 예를들어 이런겁니다 예를들어 이런겁니다 손을 딱 쥐고 있는 주먹을 딱 쥐고 있으면요 사람들 오겠어요 다 살살 다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손에 딱 쥐고 있으면요 옆을 지나갑니다 주먹을 쥐고 있다 이건 두려움을 주는거거든요 폭력적인거 자인하는거하고 관리하는거죠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것은 봇이라고 하는게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사람은 공포이나 두려운 마음이 있을때는 그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것도 봇이에요 그 다음에 법을 구하는 중생이 있다면 알고 있는대로 방편을 가지고 말하나 명예와 존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명예와 존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을 왜 쓰느냐 법이라고 하는 진리인데 이것은 법보시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 법보시에요 법을 베푸는거에요 이 법보시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몇가지 이익이 있느냐 법을 보시하면 다섯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뭔가 하면은 명예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름이 사방이 퍼진다 법을 펼 때 두번째는 뭔가 하면은 부자가 된다 재물이 아주 풍부해진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수명이 연장된다. 건강해져서.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상호가 밖에서 얼굴이 아주 아름다워진다. 다섯 번째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위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지위가 높아진다. 아, 그게 아니구나. 깨달음을 얻는다 그랬어요. 법을 펼 때는 깨달음을 얻는다. 지위가 오는 것은 명예에 들어갑니다. 이 다섯 가지가 가축이 된다는 거죠. 이익은 다섯 가지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정말 맞습니다. 제가 말이죠. 출고해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뭔가 학생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가 중앙선가대학 다닐 때도 학생회, 중학교 지도법사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법문을 했습니다. 끝마없이. 그리고 강사됐잖아요. 강사는 끝마없이 하니까 명예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교TV에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더 멀리 퍼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비선사 명생센터를 만들었는데 불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재물이잖아요. 그러고 끝마없이 하니까 건강해졌습니다. 이야기 하죠.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머리카락은 좀 빠졌지만, 이 머리카락은 학인들이 애를 많이 먹어가지고 머리카락을 빠진 게 하는 거 이야기 하죠. 저는 50이 되기 전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손꼼이 생명세 중간에 끊어져 버렸거든요. 누구 손꼼 벗은 사람은 그러죠. 손꼼이 끊어진 자리가 없어요. 제가 90살 이상 살 겁니다. 그런데 법문을 해가지고 오래 산다 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요. 저기 어디에 있는가 하면 법화경이 있어요. 상불경 보살펌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법화의 가르침을 넓히 펴니까 죽음이 민박해가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면서 순명이 연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법을 펀다 하는 것은 법보시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달라요? 명예와 존경, 힘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구하는 중생이 있다면 알고 있는 분들의 방편을 가지고 말해주기는 주나 명예와 존중을,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법보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법문하러 다니고 어디 가면 하우러 다니는데 서울부터 부산까지 계속 다닙니다. 제가 법문하러. 그런데 확실히 명예가 생기고 지휘가 생기는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뭔가 하면 명예와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저는 늘 조심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은 물론 남의 이익까지 같이 생각하고 그 공덕을 깨달음에 해양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뭔가 하면은 보시의 목적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깨달음에 해양한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얘기에요. 이야기하자면. 제가 법문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제가 몰랐던 사실을 이 강의를 하거나 법문을 할 때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 할 때나 법문 할 때는 항상 생각합니다. 아, 내가 공부한다. 내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대성기신을 강의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저는 배우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은. 여러분과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같이 공부한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한 번은 좀 오래 됐는데 범어사 갔어요. 범어사를 탁 갔는데 무비스님께서 그 범어를 좀 공부를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걸 이야기해요. 그 천숙이 제일 앞머리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정구업진은 수리수리 마수리수수리 사바 이걸 풀이해 주시면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풀이를 해 주시는데 자기가 그 연구한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정구업진은 입으로 짓는 접을 깨끗이 하는 참다운 말. 수리수리 마수리수수리 사바 하는 것은 남을 칭찬하고 찬탄하라 이런 소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뭐가 하나 피리 탁 꼽힌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구업을 밝히는 것은 남을 칭찬하고 찬탄해 줬을 때 왜 내 구업이 맑혀지는가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유식어를 조금만 아니까 그 원리를 금방 이해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대개 제가 보면 학교 선생님들은 교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의할 때는 강의할 것을 미리 처음 학습을 한대요. 강의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강의 준비해가 가는데 시간에 없어서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책을 완전히 이해가 못한 채로 강단에 설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선생님이 어느 교수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의를 하다가 막히던 범위에서 싹 풀리버리던 자기가. 그러면서 야 이것 봐라. 하면서 강의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못 해줬어요. 그건 저는 이해하게 됐던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종자생현행, 현행은 종자예요. 제가 말을 하면요. 말하는 법문은 여러분도 듣죠? 그렇지만 제가 말한 법문은 제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문하는 것이 강의하는 것이 공부예요. 얘기하죠. 김먹혁이는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안 돼요. 저는 이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는 건데 저는 공부할 때 가는 기가 왼쪽에 먹어가지고 강사의 강의를 못 들었습니다. 고생을 무척 한 거죠.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법문하면 동시에 마음에 저장된 법의 종자가 튀어나와 현행해서 법문으로 나오면은 제 귀로 들으면서 동시에 마음에 저장이 됩니다. 종자가. 이 원리대로 하자면은 남을 칭찬하고 찬탄을 하게 되면은 칭찬을 찬탄해 남에게 얘기하면 남이 들었을수록 기분 좋죠. 그것을 제 귀로 들어서 내 마음이 저장되면서 욕을 하고 불평불마 닿는 마음이 싹 중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정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 구업 지니는 내용이 뭔가 하면 남을 칭찬하고 찬탄할 때 바로 구업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가 구업을 지었다가 수리수리 마술 수습을 백날 내오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남을 칭찬하고 찬탄한 것이 진언을 이어오는 겁니다. 이 원리에요. 그래서 이 법보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문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의식 속에 있는 번뇌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평소에 이야기할 때는 얼굴이 시커멓다가 법문하면 막 얼굴 빛이 난대요.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든지 그런거에요. 어느 선생님이 법문하는데 막 빛이 나더라. 어느 선생님이 법문하는데 막 꽃비가 내리더라. 어느 선생님이 법문하는데 막 도랑이 향기가 확 차더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꽃비는 이 부술비가 내렸는데 마치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런 형상을 내린답니다. 법문은 그런거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보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보신지 않았습니다.